된 김에 방에 지금 어머니하고 뽀뽀가 있대요. 걔도 한번 나와보라고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뽀뽀는 몇 살이에요? 일곱 살. 몇 살이에요? 일곱 살. 살이 맛있었네. 얘가요. 이걸 고쳐주셔야 돼. 뭘요? 제가 이걸 왜 고쳐주십니까? 아무튼 저는 훌륭사가 아니에요. 이렇게 이렇게 그 딸나가 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. 찍어주셨구나, 엄마가. 아, 이게 이렇게 물었다고? 네, 오늘 아침에 굴 거예요. 아침에? 네, 오늘 아침에. 아이고. 올라갔네. 근데 잘 그래요. 줄이만 있으면 이렇게 냄새 맡는 신용으로 하다가 탁! 확 타르네. 올라가서 손으로 누르고 있고 얘가 움직이면 물어 뜯어요.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. 그러네요. 아, 이게 심각하네요. 아이고야.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데려갔는데 힘드니까 얘 그걸 고치면 내가 보내고 싶어요. 너무 많이 관리하기 힘드셔서. 그게 문제라니까요. 짓기도 짓지만, 사람도 물지만 같이 살아야지 지네 가족인데 제가 먼저 왔는데. 정말 화가 나시겠다. 네. 그죠? 네, 속상하십니다. 야, 이 굴려는 돌을 빼면 어떡하니? 근데 착한데요. 안 착해요. 안 착해요. 안 착해요. 예? 안 착해요. 안 착해요. 안 착해요.